오늘은 큰 포식자에 대항하기 위해 특별히 번식된 몇가지 개 품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스티프는 아시아에서 기원한 것으로 믿어지며 수천년 전에 유럽에 소개된 고대의 개 품종입니다. 그들은 주로 경비견으로 사용되어 주인과 가축을 포식자와 침입자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마스티프의 시들지키는 90cm에 이르고 무게는 80kg입니다. 고대에는 마스티프가 전투계로도 사용되었으며 그 힘과 사나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종종사자, 호랑이, 곰 등의 다른 대형 동물과 겨루는 격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전투에서 마스티프의 크기, 힘, 그리고 끈질김이 상대에게 강력한 상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티프는 야생 멧돼지와 곰과 같은 대형 사냥감 사냥에 인기 있는 게 품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턱은 가장 큰 사냥감조차도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중세에는 마스티프가 왕과 귀족의 귀중한 소유물이었으며 성 및 저택의 경비견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가축에게 위협이 된 늑대를 사냥하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마스티프는 여전히 경비견으로 사용되지만 온순하고 애정어린 성격으로 인해 애완동물로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에게 충실하고 보호 본능이 강하며 아이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포식자와의 싸움에서 마스티프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영토와 가족을 방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와 근육질의 체격은 잠재적인 침입자에게 위협적으로 작용합니다. 전투에서 마스티프는 힘과 강력한 턱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고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물러나지 않습니다. 총적으로 마스티프는 사랑스러운 품종으로 용감한 보호자로서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협 있는 외모와 온순한 성격 둘다로 인해 오늘날에도 가장 존경받는 게 품종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코카시안 셰퍼드 독은 코카서스에서 유래한 강하고 오래된 품종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으며 적으로부터 가축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대한 보호자로서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카서스 셰퍼드 독의 성장은 시들지에서 75cm에 이르고 무게는 최대 100kg입니다. 수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코카서스 셰퍼드 독의 혈통은 그들의 힘과 용기로 평가됩니다. 그들은 주로 코카서스 지역의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늑대, 곰 및 기타 대형 포식자로부터 무리를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코카시안 셰퍼드 독은 큰 크기와 근육질 구조로 인해 오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꺼운 이중층은 악천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 산악 환경에 적응합니다. 이 개들은 강한 보호본능과 가족과 영토에 대한 맹렬한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이력으로 자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강한 의지력은 그들을 타고난 보호자로 만듭니다. 위협에 직면했을 때 코카시안 셰퍼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인상적인 크기와 근력 덕분에 필요한 경우 포식자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깊고 울리는 껍질은 포식자를 억제하고 침입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경고하며 영토를 방어할 준비가 되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코카서스 셰퍼드 독의 가장 일반적인 라이벌은 늑대입니다. 그러나 코카시안 셰퍼드 독이 늑대 킬러 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 한 마리도 늑대 무리 전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코카서스 셰퍼드 독은 영리하고 자랑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평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보호본능은 인간 가족에게까지 확장되며 그들에게 매우 온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의지 때문에 훈련과 사회화가 이 견종에게 중요합니다. 책임감 있는 주인은 개의 균형과 순종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훈련과 명확한 경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코카서스 셰퍼드 독은 여전히 세계 여러 곳에서 가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가족 동반자로 평가되며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과 헌신으로 유명합니다. 알라베인은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고대의 개품종으로 중앙아시아의 목자계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웅장한 개들은 주인과 가축을 포식자와 침입자로부터 보호하는 두려움을 주는 경비견으로서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바이의 키는 위더에서 80cm에 이르고 무게는 70kg입니다. 고대에는 알라베이가 전투에서의 힘, 속도, 그리고 사나움으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대형 동물과 겨루는 격투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크기, 힘, 그리고 굽이지 않는 끈질김으로 인해 알라베이는 강력한 상대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냥 기술도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알라베이는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턱으로 인해 멧돼지와 곰과 같은 대형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높은 속도와 기동성으로 인해 물어뜯고 물러서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냥감은 약해지고, 그런 다음 알라베이는 강력한 턱을 사용하여 잡아냈습니다. 알라베이는 강한 영토 본능으로 알려져 있어 가족과 재산의 훌륭한 감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크기와 근육질의 체격으로 인해 알라베이는 잠재적인 침입자를 겁내게 만듭니다. 포식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알라베이는 힘, 기동성, 그리고 강력한 턱에 의존하여 적을 제압합니다. 그들은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으며, 그들의 가족과 영토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총적으로 알라베이는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노동계로서의 존경받는 동시에 사랑받는 가족 동반자로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힘, 용기, 그리고 충성성의 조합은 진정한 경비견의 본질을 대변하는 훌륭한 품종으로 만들어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도고 카나리오 또는 프리자 카나리오는 강력한 포식자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영웅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사자나 공과 같은 강력한 포식자가 갑자기 당신의 영토를 침범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위협합니다. 프리자 카나리오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가족을 위해 일어서고, 영토를 보호합니다. 당당한 표정과 당당한 자세는 자신감과 대담함을 불러일으킨다. 도고 카나리오는 기갑에서 70cm의 높이와 70kg의 무게에 이릅니다. 포식자와의 싸움에서 도고 카나리오스는 인상적인 체력과 능숙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종종 뒷다리로 서서 시각적으로 크기를 늘리고 지배력을 보여 포식자에게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낼 뿐만 아니라 거대한 크기로 인해 더 큰 위협감을 만듭니다. 뛰어난 신체적 지구력과 근육질 구조를 갖춘 카나리 도구는 포식자를 잡기 위해 강력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대한 턱과 강한 이빨은 상대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힙니다. 전투에서 도고 카나리오는 포식자를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이빨과 강한 발톱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위협을 물리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카나리아계를 소유하는 것은 적절한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한 큰 책임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관심과 보살핌을 받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숙련된 소유자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지도와 보살핌이 있다면 카나리아계는 충성스럽고 다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며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개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 개들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함없는 충성심, 불굴의 정신과 비할 데 없는 힘으로 이 동물들은 인간과 우리의 모피 동반자 간에 존재하는 놀라운 유대를 상기시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이러한 개들과 마주칠 때 그들이 정말로 어떤 무자비한 전사인지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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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